5호짱의 공략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종목이 분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좋은 종목을 골라서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5호짱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LG전자. LG쪽을 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정말 간만에 대장주로 나서면서 일단 지금 13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6%대 상승. LG이노텍도 오늘 굉장히 7%대 상승은 보이고요. LG이노텍은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우리가 LG 그러면 삼성과 SKX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인식이 조금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사려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를 사려면 SK하이닉스. LG는 좀 가전은 좋은데 좀 그저 그래. 그랬었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녹록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은 카메라는 좋아.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LG이노텍이 필요해.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분야에 있어서도 좋아.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솔루션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LG전자는 글쎄라는 것이 컸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게 LG전자입니다. 이번에 LG전자 사장 되신 분이 새해 첫 출장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전장회사를 정했습니다. 그런 것 정도로. 의외의 발걸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보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단순하게 정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장 사업 부분이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전장 산업이라는 게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자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에 있어서 지금 핵심 부품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LG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느냐 안 내냐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 부품들을 다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라든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에 전장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외형이 어떻게 되는 모양이 나오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회사가 이것을 만들어내든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규출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 애플카 이슈를 너무 믿지 말라. 애플카와 관련된 것은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증권사에서도 애플카 이슈를 다루긴 하더라고요. LG노택 다룰 때. 그런데 LG가 애플 휴대폰의 협력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플카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도 저는 노이즈라고 보여주고요. 우리가 2021년 애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 된 이후에는 다 휴유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애플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비밀주의가 철저한 애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히 현재 부품사들, 현재 공급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LG전자라든지 LG그룹주들이 올라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 여기에 만약에 정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애플과 협업가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애플 부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원래 좋은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를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과 이슈는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윤곽이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감안하시면서 투자처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네요. LG전자 오늘 6%대까지도 좀 날아오릅니다. 14만 7,5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지금은 완전히 바닥 찍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분출했을 때의 주가 흐름을 이어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중순에 거래량이 분출했을 때 지금 그 매물대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전형적으로 주가는 바닥을 찍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량 거래가 11월 달에 이미 터지면서 그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차트를 볼 때 이쁘다, 이런 느낌이 딱 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한 정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 네, 정고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지금 이 시세가 출발한 12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저는 17만 원 이상 끌고 가도 되는 이거는 단기에 어떤 시세를 내겠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현재 13만 7천 원인데 목표가는 한 17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릴게요. LG전자 오랜만에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LG디스플레어, LG이노텍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접근을 한다면 좀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결국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시세를 못 낸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던 게 부담이 된다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형 성장성을 더 봐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느 누구도 이게 지금 어디서 멈추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믿으신다라면 단지 하나의 변수를 생각하고 손절을 생각하시고 편승하시면 언제든지 수익을 나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6%대 강세고요. 오늘 LG 화학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강보화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